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집에 마일볼이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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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야 놀라라 짜증나 날아가고 우리 지금 동생이 무서워서 여기를 못 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잡았어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단금주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이게 한마리가 수백마리씩 죽여요 그래서 암을 하면 완전히 난리가 나요 가까이서 한번 봐봐요 축사망 지금까지 농부모델 박미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